아이고 자전거로 한번 세븐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세븐까지 오늘은 메뉴가 지금 식빵입니다. 자전거로 한번 세븐까지 커피, 프리즘까지도 자전거로 한번 드시고 아이고 새벽에는 약간 춥긴한데 공기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녹색도 역시 녹색하고 논의역이 많아요. 사과, 가와소에, 후코동에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에듀벌룬 한성팀을 세게 드레이드로 열리고 여러가지 도자, 마취린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후코드미 후코드미 동해를 지금 자전거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 비슷하지만 여기가 마을이 보이네요. 여기는 후코드미 동해 쪽으로 여기는 후코드미 동랑의 아침은 주황하고 여기는 후코드미 동랑의 여기에는 후코드미 동랑의 자전거로 약 2-3분 후에 여기 후코드미 동랑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우측까지 보여드릴게요, 우체국만. 자, 오늘은 우체국까지.